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를 소개합니다. 마추픽추 페루의 신비로운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잉카 제국의 유명한 유적지입니다. 이 도시는 해발 약 2437m의 험준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캐츠하어로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추픽추는 15세기의 잉카 제국에 위해 지어진 고대 요새 도시로 페루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유적지는 거대한 벽 테라스 경사로 등 탁월한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주변 계곡에 지속적인 농경 활동과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. 마추픽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페루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. 방문객들은 잉카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마추픽추 인근의 쿠스코시에는 다양한 역사적 유적지와 박물관이 있어 마추픽추 여행과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마추픽추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 수제한, 환경 보호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유적지 보존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마추픽추는 페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자연경관의 보고로 고대 문명의 흔적과 아름다운 안데스 산맥의 풍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. 마추픽추는 페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마추픽추는 페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마추픽추는 페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마추픽추는 페루의 대표적인 문화를 위해 마추픽추는 페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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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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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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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